도대체 무슨 얘긴데 말을 못해? 그게 아이고, 우리 왕 회장님 또 기아 마실 텐데 그렇다고 이 중처대한 일을 지 혼자 가슴에 담아두기에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. 아, 빨랑 얘기 안 해? 왕 회장님, 제 얘기를 듣다 충격을 받으시면 파도치는 바다를 상상하세요. 그리고 그 바다를 나는 기러기를 한 마리씩 새는 거예요? 뭔 말인지 아셨죠? 아이고, 답답해. 저 불녀시가 하주냄이 죽인 것보다 더 한 얘기가 어딨다고. 왜 이렇게 뜸을 두려? 아이고, 이건 그거보다 더 독한 얘기예요. 하라 아가씨가 글쎄 5년 전에 친구를 죽였다네요. 아이고, 친구를 죽였다고요, 하라가. 아, 그런데 그게 누구냐? 전번에 하준 도련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황가은 씨 있죠? 그 황 캠장이 5년 전에 하라가 죽인 친구이자 후니아파랑 결혼하려고 했던 은조래요. 뭐야? 뭐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하라가 왜 안 가면 일어 죽여?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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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